대옥으로는 한 20편 이상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저도 유학 가서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출발! 지금의 우리 또 성은 씨를 있게 해준 또 순풍 산부위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뭐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과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를 벌었을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게 순풍 자체는 네 그 출연료가 되게 적었고요 그렇죠 되게 적었고 이제 그 외의 수익 기타 뭐 CF 광고 행사 그렇죠 이게 좀 큰 돈이 되었어요 일단은 CF이 그거 10개나 찍어 다 들었거든요 아 저는 그때 더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편 이상 CF만? 네 한 1년 정도? 그 기간은 얼마나? 기간은 3년 3년 동안 60개 넘게? 네 그러면 뭐 거의 뭐 달마다 거의 한 개씩 정도는 뭐 거의 그랬다고 보실 수 있죠 수고 사업보다 좀 3년 했나요? 네네 이야 3년 동안 20개 넘게를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그때 관리는 뭐 부모님께서 하셨고 네 커가지고 엄마 아빠 나 그때 얼마 벌었을 때 이렇게 일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저희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버지 사업에도 좀 보탬이 되고 저도 유학 가서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네 유학을 좀 부르죠 하는 느낌으로 봤어요 아 본인은 또 보셨으니까 그만큼 할 수 필요가 많죠 네 그만큼 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뭐 예 그냥 많이 벌었겠거니 네 그때 본인 아버지보다 더 잘 벌었다? 아 그건 어려워요 왜냐면 아버지도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 300명 직원을 뭐 이 300명 직원을 뭐 이제 데리고 있으셨어서 어 아빠도 많이 버셨어요 아까도 많이 버셨어요 뭐 이런 말 그러는데 어 잘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잘 됩니다 형들 잘 되는 집안은요 뭘 해도 잘 됩니다 마음의 한꺼번에 다 같이 멀어요 그때 당시가 또 제격이 IMF여가지고 맞아요 어려웠어요 아마 제가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온 국민이 힘드셨어서 그렇죠 국민이 힘든데 제가 막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 걸 막 이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아니 근데 뭐 중요한 거는 그때 힘든 시기에 저에게 그런 힘든 만큼 되게 웃음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제가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 그렇죠 저는 뭐 못 벌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희 집은 기울아 갔었거든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이 없을 때 그냥 일상적인 평소에는 뭘 하실까라고 요즘 많이 죽는 날씨 같거든요 아 그 여자들은요 네 어 누워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하하하 아 그렇죠 예 누워있는 걸 네 저는 스케줄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만약에 오전 스케줄이 잡히면 새벽에 일어나서 샵에 가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하루를 되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스케줄이 없는 날은 정말 이렇게 시체 놀이 절대 하나도 움직이지 않기 놀이 이런 걸 저 혼자 합니다 그 외에는 강아지들 산책 시키고 뭐 애들 똥오줌 치우고 뭐 집안일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주말에 그냥 숨쉬기 운동하기 뭐 이런 거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하하하하 이런 콘텐츠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유튜브는요 역사 콘텐츠 하시는 분들 과학 콘텐츠 하시는 분들 거 많이 보고요 제꺼 방송 모니터링 물론 하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낯술 집에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하하하 낯술이 좀 좋더라고요 어 그렇죠 낯술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술을 마시다가 좀 취하는 일인데도 해가 떠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하루가 긴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저번에 제가 방송 한 번 들어왔는데 술을 오지게 까고 계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그렇죠 소주가 두 병이 이렇게 빈 병이 딱 있고 계속 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성우 씨 한 번 한 잔 때리고 싶어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미달이가 아닌 여자 김성은 한 번 가보겠습니다 나이가 뭐 여러분들 나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검색 한 번 하시길 바랄게요 알았죠 예 뭐 같이 늙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앞점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 나이 까먹고 살고 있어요 아니 까먹고 사는 게 아니고 까먹고 싶어져요 까먹고 싶죠 나이 뇌 속에서 그래서 계속 술 먹습니다 하하하하 그렇죠 술을 마시고 그 순간만큼은 왔잖아요 나이를 잊으니까 그렇죠 계속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왜냐면 괜히 나가봤자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지거든 어허 힘들어서 그렇지 네 아휴 걷다 보면 내가 아치력이 좀 떨어져요 그럼요 하지만 누워 있을 때만큼은 내가 10대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형 이런 남자를 좀 이제 좀 만나고 싶습니다 뭐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사실 20대 그러니까 10년 가량 혹은 그 이상 연애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연애라고 하면은 좀 웃기겠지만 물론 저는 연애의 끝이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죠 이게 새끼들이 다 발음을 입히거나 네 막 그런 식으로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너랑 나랑은 좀 안 맞는 거 같아 혹은 뭐 싸우다가 헤어지거나 이러면 좀 마음이 나는데 다들 그렇게 1,2년 잘 만나다가 마음의 상처를 막 제가 배신감을 안고 헤어져 버리니까 와 뭐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만만한가 이러면서 엄청 우울해 심연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답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얼마 벌고 어떤 학교를 낳았고 이런 거 답 필요 없이 그냥 정말 의리 있어 의리 있는 남자 예? 아 나는 남자들 왜 그렇게 의리 있다고 하는데 왜 여자친구 특히 제가 느끼게 제 전 남자친구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의리가 없었을까 그냥 최소한은 예의라고 생각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싶으면 나랑 헤어지고 만나면 되는데 그 굳이 이렇게 같이 막 간을 보고 양다리를 벌치고 이거에 막 신물이 나가지고 의리 있는 남자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격열됐죠 한 오타부가 더 올라갔을까 지금 거의 C샵 정도 돼가지고 찐텐츠 올라갔어가지고 아니 소은씨 같은 그런 분을 두고 바람을 피는 남자가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약간 자유를 주나 봐요 아 진짜 너무 전 집착도 안 하고 그냥 막 좀 많이 편하게 해준 스타일이거든요 하고 싶은 돈 거 다 해 우리 현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구속을 안 해요 그래서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지구지순 언제든지 돌아갈 베이스 캠프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남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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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조금만 더 실어주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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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정배보다는 의찬이다 둘 다 아닌데 세정이 네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닌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하나 둘 셋 정배 네 잘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굳이 고르자면요 음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택배 DJ 그만하고 연기자로 돌아라 라고 말한다면 DJ를 과감하게 그만둘 것이다 오 둘 셋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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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DJ 일도 너무 사랑하지만 음.. 또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김성은보다 미달이라 불리는 게 더 좋다 오 셋 아.. 지금은 이제 이제는 그쵸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미달이의 연기를 했던 게 제 인생의 10분의 1 그 분량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연기했던 게 저를 평생 뒷받침해줄 아주 좋은 저를 알려줄 그런 이미지와 캐릭터가 돼서 좋기는 하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김성원으로 기억되고 김성원으로 또 많이 좋아해주실 그런 일들 혹은 작품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뭐 점점 대중들에게 지금 미달이가 잊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점점 지금 미달이 잊혀져가고 있어요. 나는 귀엽다 보다는 섹시하다는 표현이 더 좋다.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오 아직 귀엽다가 더 좋다. 네. 제가 좀 동안 페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나이가 지금. 나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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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 한 살인데.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보잖아요. 31살이신데 진짜 30살처럼 보여요. 진짜 동안이세요. 어머. 제가 막 이렇게 왜냐면 쭉쭉 빵빵하고 서구적이고 성숙하고 그런 이미지는 아니니까요.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향후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니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뭐 계속 개인 방송은 제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 팬분들과 계속 그런 유대는 쌓아 나갈 거고요. 이제 제가 또 책 출간을 했고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북토크 북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제 바람이지만 뭔가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아가서 기회가 되면 좀 더 글도 더 쓰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대학로의 연극도 올리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고 뭐 이제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계속 넓혀나가고 싶어요. 계속 뭔가를 좀 이제 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런 노력이 너무 또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언젠가 때가 있겠죠. 네 제가 한번 조만간 한번 저기 뭐냐 교복문구 앞에 가가지고 야외 방송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은 씨의 그런 책을 한번 추천해 주십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이런 컨택처럼. 신우석이가 미달을 아시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미달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어 아세요 그럼 혹시 그 성인 영화도 보셨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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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이건 농담이가 아무튼 제가 꼭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출발현수 형님들 오늘 이렇게 현수님과 함께 제 근황도 말씀드리고 얼굴도 보여드리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코로나 19로 이제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빨리 좀 더 좋은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은 어 한 뼈만 같이 걸을까요로 어 지금 현재 예약 판매 중이어서 어 인터넷 온라인 모든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또 이 책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어 좋은 뭐 모습 연기 다양한 활동으로 또 인사드릴 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 한 뼈만 같이 가자. 한 뼈만 같이 걸을까요? 아 약간 지금같이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에는 좀 안 맞는 책일 수도 있어요. 아이 그니까 아니 2미터 이상 걸을까요? 차라리 지금 제목을 어 저희 2미터 이상 같이 걸을까요? 이거는 어때요 지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뼈만 같이 걸을 건 약간 안 맞는 책일 수도 있어요. 어서 빨리 이 샤태가 지나서 한 뼈만 같이 걸을 수 있더군요. 아 고맙습니다. 너무 개드립이었는데 바다하시네요.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씨 정말로 그 이제 뭐 책이라던가 앞으로 활동에도 정말로 좀 옛날에 그 미달이 이미지를 벗어나서 진짜로 방송인 그리고 크리에이터 DJ 성은씨로서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은씨 그 많이 좀 사랑을 큰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지막 제가 출발연수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연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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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